프로농구 모비스와 LG의 4강 플레이오프전에서 KBL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LG 외국인 선수 데이본 제퍼슨이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혼자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LG와 모비스의 4강 플레이오프전. 경기 시작 전 선수는 물론 관중까지 엄숙하게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맨 왼쪽에 서 있는 LG 외국인 용병 제퍼슨. 갑자기 다리를 벌리더니 왼쪽,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라고 해도 자신이 몸담은 리그에 국가가 연주될 때 부동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식. 제퍼슨은 어깨가 아파 스트레칭했다,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자회견 1분 전에 본인의 SNS에 양손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는 사진을 올려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LG 구단 측은 제퍼슨의 돌출 행동에 대해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농구협회 측도 어제 제퍼슨을 재정위원회에 해부했으며 결과를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